오늘도 모이하트에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우선 스케치를 해볼게요 얼굴을 먼저 그리고 머리, 몸통 순서로 스케치를 해줘요 행오팅을 이쁘게 그려줘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 행오팅을 이쁘게 그려줘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 행오팅을 이쁘게 그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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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선을 다듬으면서 깔끔하게 그려볼게요 행운핑을 이쁘게 그려줘 행운핑을 이쁘게 그려줘 손을 다 따라 그렸으면 이쁘게 색칠해 볼게요 색칠은 큰 면적부터 작은 면적 순서로 칠하면 수월해요 그래 잘 따라하고 있어 행운핑을 이쁘게 그려줘 그래 잘 따라하고 있어 행운핑을 이쁘게 그려줘 그래 잘 따라하고 있어 색칠이 끝났으면 그림자도 칠해 볼게요 빛의 반향을 생각하며 칠하면 쉽게 칠할 수 있어요 행운핑을 이쁘게 그려줘 그래 잘 따라하고 있어 행운핑을 이쁘게 그려줘 행운핑을 이쁘게 그려줘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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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자를 다 칠했으면 포인트 부분에 흰색이나 밝은 색상으로 점을 찍어주면 그림의 완성도가 높아져요 행운핑을 이쁘게 그려줘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 우리의 아트 그림 그리기 재밌었나요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꼭꼭꼭 눌러주세요.